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건데요. 군의관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요 병원에서마저 문을 닫는 응급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직접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어진 의료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이라며 필요시 예비비 편성으로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 중 응급, 분만, 소아, 중증 의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응급실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어제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응급실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아주대 병원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심폐소생술 필요 환자 등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병원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많은 시간을 혼자 근무를 하게 돼요. 중증 환자가 한 명이 와 있으면 그 환자를 보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은 방치가 되거든요. 올해 들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한다는 안내 메시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최장 닷새간의 연휴가 예정된 추석에는 응급실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에서 17개 시도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을 급파한다. 비서관이요? 비서관들이 진료할 줄 아나? 그러니까 1급 비서관들을 권역 응급의료현장에 한 명씩 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비서관들을 배치한다는 건? 대통령실 설명... 죄송합니다. 설명은 저도 약간 당황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대책이라... 응급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보고하는 역할을 하겠다. 빠르게 대처하겠다. 1급 비서관이 갔으니까. 현실을, 현장을 모른다는 그런 여론과 비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어제 직접 응급실 현장을 가신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게 많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참 어려운 현실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1급 비서관이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뭘 해요? 역할은 물론 의료현이 아닐까 의료행위를 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아, 이 A라는 의료기관에 이렇게 응급의료, 비상의료체계가 작동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아니,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예를 들어 국방안보 1급 비서관이 있다고 칩시다. 국방안보 1급 비서관이 응급실에 가서 이 의료체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병원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건 응급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119에서. 응급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바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도에서 3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걸 감시를 하고 있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여기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걸 직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대통령에게 지금 이 비상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가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데 이걸 제대로 지는 보고하지 않는다. 그거 안철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알면, 확인을 해서 병원이 잘 안 돌아가면 의사는 어디서 구해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죠. 그건 저한테는... 여러 사례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제 순간접착제를 안약인 줄 알고 오인에서 투약한 여성의 경우에는 20차례 이상 진료 거부를 당하고 실명 위기에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3살 남아는 10차례 이상 진료가 거부되고 결국 4시간 뒤에 120km 먼 병원으로 가서야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60대 남성은 노동자인데요. 추락사고가 있었고 9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 이용률이 약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교통사고도 많고 불을 많이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제 죽을 병 아니면 응급실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응급실 이용 비용을 대폭 올렸습니다. 죽을 병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아프면 일단 급하게 업고 맨발로라도 뛰어가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 어떤 자는 응급실 이용으로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봅니다. 정부가 무능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 보면 마스크 대란 터졌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병원, 약국 정보, 추석 연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어디다, 이런 앱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의료체계 원활하다, 정부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서글픕니다. 앞에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서 짧게 언급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00명, 500명 점진적으로 이렇게 몇 해에 걸쳐서 의사를 늘려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한다라고 협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나간 방식에 대해서 전 세계가 칭찬을 했었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현재 응급 환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 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의 방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는 보건복지부 2차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어떤 추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감소세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용산 나라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마 기사도 많이 났지만 제 주변에도 아이가 새벽에 다쳐서 응급실을 계속 뺑뺑 돌다가 결국은 하루 연차를 내고 늦어맞게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쌓여지고 있고 뺑뺑이가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때제때 들어갈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면 앞으로 점점점 그 책임과 효과들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과연 국민들께서 예상을 할 것인가.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Tag 컨테이런רא 화 살았다 노옆 하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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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